교재를 다 갖고 계시죠 거기 앞에 보면 속지에 토익 전반적인 파트별 공략법이랑 듣기 방법에 대한 원론적인 게 좀 있는데 꼭 읽고 오십시오 토익 유형과 프리전략,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청취 비법이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어요 꼭 읽고 오시고 제가 이거는 특별히 거기 중에서도 분명히 강조한 거 중에 하나인데요 듣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딱 알려주세요 그걸 아주 짧은 워딩으로 제가 정리하면 아는 만큼 들린다 어휘를 모르거나 표현을 모르거나 백번, 천번, 만 번을 들어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봐서 아는 걸 소리로 듣고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이해하는 것 이게 Listening Comprehension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만 들으면 다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어휘도 외우시고 표현도 외우시고 그 다음에 대화문이라도, 다음화문이라도 독해도 꼼꼼히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는 양을 늘리셔야 돼요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듣기니까 소리만 막 들으면 점수가 쑥쑥쑥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듣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어휘, 표현, 또 문장의 해석 이런 것들도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메뉴 순서대로 학습을 쭉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Warming Up, Lecture 1, 그 다음에 Check Up, Lecture 2, Vocal Test 순서대로 쭉 하시면 돼요 임의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따라하기 파트마다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특정 파트에 가면 따라할 길을 굉장히 많이 독려해 드릴 거예요 현장처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 학습의 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시작 이렇게 여러분과 저희 거의 Private Tutor, 개인 과외처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안내해 드리면 최대한 따라 하시면서 소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훈련하시면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집중하세요 교재를 갖고 있어요 자, 중간에 필기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재 안에 필기를 하시면 돼요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노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뒤에 해설지에 대본 내용, 스크립트 이것들을 쭉 펼쳐놓고 이렇게 들으시면 효과가 없어요 자, EBS 토목달만 제공할 수 있는 자, ELSE는 모든 것을 저희가 화면으로 CG나 자막으로 다 드릴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문제 풀이한 다음에 그냥 쭉 대본 내용을 자, 이렇게 PPT나 전자식판에 띄워놓고 번역을 해드리고 해석을 해드리면 그건 독해 강의죠 대화하면 독해 강의 그런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해설서도 보는 거하고 자, 듣기는 듣기 훈련을 강의 내에서 강사와 여러분, 학습자들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인강의 한계죠 그게 현장에서 만나는 게 아니지만 하지만 저희는 그거를 최대한 강의 안에서 강의 방법을 가지고 현장감을 살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본을 줄줄 보지 마시고 저희가 적절한 타이밍에 보내드리는 자막을 참조하시고 화면에 최대한 집중하시면서 따라 이렇게 하면서 현장감 있게 듣기 훈련도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